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나의 갈망은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다 같이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 번 고백합니다 나의 갈망은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사랑의 제사로 주게 드립니다 내 모든 것을 주의 사랑으로 주게 드립니다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사랑의 제사로 주께 드립니다 우리 온 맘을 다여 주님 앞에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머리 주 모든 걸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는 가만한 목소리 높여 주 얼굴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머리 주 모든 걸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나의 갈망이 나의 갈망 내 모든 삶을 오늘 이 날 저녁에 사랑의 제사로 우리가 주님께 만들기 원합니다 내 사랑 내 사랑 주의 기쁨이 되이리 주의 사랑에 우리 온 삶을 들여 주님 앞에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머리 주 모든 걸 주셨으니 주 모든 걸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머리 주 모든 걸 주셨으니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머리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 이 날 저녁에 나의 갈망이 나의 갈망이 나의 갈망이 우리의 갈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시작하십시다 나의 갈망이 내 한 가지 갈망이 나의 갈망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 같이 주 얼굴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머리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머리 나의 모든 것을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분들 기도하시면서 찬양하실 분들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날 저녁에 우리 안에 한 가지 갈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입지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충만하게 우리를 충만하게 우리를 충만하게 주님 오늘 이 밤에 욕사하실 주님께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머리 주 모든 것을 주셨으니 주 영상 남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 얼굴 보게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머리 주 모든 것을 주셨으니 주 모든 것을 주셨으니 주 영상 남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온 맘을 다이어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 얼굴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아름다운 머리 주 모든 것을 주셨으니 주 영상 남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날 저녁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 안에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아니라 그 누구도 아니라 오늘 이 밤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주님의 영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사람도 단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그 임재의 영광 가운데로 우리가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에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그 놀라운 평강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시고 향방 없이 달려가던 우리의 인생이 다시 한번 목적 있는 인생으로 변화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사모합니다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실 우리 그 주님 앞에 한번 큰 박수를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한번 좌우에게 신분하고 한번 손잡으시면서 물론 형제는 형제끼리 잘매는 자매끼리 손잡으시면서 한번 그렇게 인사하시겠습니까 내 안에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분하고도 한번 하이파이브 하시면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세 분 이상 하이파이브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힘차게 손뼉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다 함께 1,2,3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나를 사랑하네 자 우리 한 번 더 주님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주님 진실로 나를 사랑하네 주님 진실로 나를 사랑하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님 주님 진실로 천능하신 영광의 주 주님 내 친구 주님 내 친구 다 같이 다 같이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주님 날 친구로 우리 믿음으로 다 같이 반응하시면서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우리는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그 그 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주 영광 다같이 주자비 춤추게 주자비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자비 협상해 주영광 주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를 저장하네 넘쳐!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쯤 우린 멈출 수 없어요 우린 멈출 수 없어요 주영광 세배되리 주꿈신 자비로 세배되리 주영광 세배되리 자 우리 다같이 기쁨으로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 주자비 춤추게 주자비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주을 주며 자비 감사해 주 영광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은혁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멈출 수 없네 새해 날이 죽음신 자비로 춤추게 주 영광 새해 날이 놀란 주 영광 새해 날이 놀란 주 영광 새해 날이 놀란 주 영광 자 우리 다같이 힘차게 손뼉치며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죽으신 자비로 춤추린다 주의 자비로 주여와 평안한 목소리 높여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죽으신 자비로 주의 영광 주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의 기쁨의 금원이 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이 우릴 자유케 합니다 그 사랑이 우릴 새롭게 합니다 그 사랑이 우릴 능력있게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릴 살리신 그 사랑 앞에 우리 다시 한 번 큰 박수를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저에 계신 분 다섯 명 이상 하이파이브 하십시다 그 사랑이 우릴 살리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릴 살리셨습니다 우리 그 사랑을 노래합니다 놀라운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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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 자비로 나타내셨네 그두구도 그두워도 깨닫지 못한 우리 주님은 아름답고 영광도 우신 주 아름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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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데 아름다운 아름다운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데 아름다운 주님의 귀신 영광 온 하늘을 덮고 만물이 주의 능력을 보네 아름다운 주의 위엄 내 영혼에 이 밤에 우리가 노래합니다 아름다운 주의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운 아름다운 주의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주의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남들이 끝까지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는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찬양합니다 함께 함께 아름다운 주의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우리 다같이 목소리 높여 내 영혼 노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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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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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주의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운 주의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운 주의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주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멈출 수 없어요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고백하기 시작하십시다 우리 주님은 아름다우신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전 삶을 들여 주님만 경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사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아름다운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아름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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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 오늘 이날 저녁에 주만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님 예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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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허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허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인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다 죽게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자매님들이 한번 고백하십시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형제님들이 한번 고백하십시오 우리 형제님들이 한번 더 고백하십시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다 한 마음으로 고백하십시다 그 신 그 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 계획 그 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 계획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변함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 신 계획 허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 계획 그 신 계획 그 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문안에 지쳐도 작은 문안에 지쳐도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그 신 계획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 계획 그 신 계획 그 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문안에 지쳐도 작은 문안에 지쳐도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한번 두 손 올려드리며 오직 예수뿐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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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우리 인생에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우리 목도 앞으로 지지십시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기도하기 시작하십시다 내 인생에 오직 예수뿐입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나는 죽게 속했습니다 오직 예수 할렐루 할렐루 오직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뿐이 견별이 견별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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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 밤을 다해 주님 앞에 견별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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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 밤을 다해 주님 앞에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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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속한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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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속한 분 예수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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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누군가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즉 인생의 목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인생관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가치를 중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치관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인생에서 세 가지 적어도 세 가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 직업을 선택하게 되고요 배우자를 선택하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인생관과 가치관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본인 삶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영국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런던에 큰 파오로 성당이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베드로 성당보다 더 크게 지울 수 없어서 그보다 좀 작게 지었지만 런던 대화제가 있은 이후에 크리스토퍼 렌경이 디자인을 해서 만든 유명한 곳이고 거기에서 이제 여러 로열 패밀리들의 결혼식이 있고 하는 그런 곳이죠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렌경이 한창 그 공사가 벌어지고 있을 때 길을 가면서 그러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공사가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겠는지 그중에 유명하다고 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돌을 다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을 붙잡고 물었답니다 지금 뭘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예 보시다시피 제가 지금 돌을 깨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냐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다음 중 걸어가다가 다른 사람 만나가지고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분이 예 저는 가족 구양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러십니까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가다가 다른 사람을 만나가지고 똑같은 질문을 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저는 역사의 길이 남을 대성당을 짓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어떻게 보는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아무리 하찮은 일을 할지라도 어떤 꿈을 가지고 인생을 바라보며 사는가 마음 자세를 갖는가 하는 것은 엄청난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소중한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하게 사는 것이며 보람 있게 사는 것인가 사실 이러한 데 대한 가치관이 확실하면 사람들은 거기에 목숨을 걸기도 하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고 이순신 장군이 백의종군을 하고 간디가 비폭력 투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각자가 확실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젊었을 때에 미리 이런 가치관과 인생관을 정하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했죠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만큼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하나님께 보답하며 살겠다 하나님의 비전을 안고 살아가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결심을 여러분들 다 하실 것입니다 이미 하신 분들도 있고 또 앞으로 해야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의 인생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4절부터 6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제자들이 당신들의 관심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엄청난 선생님이었습니다 기적을 베푸는 분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가 늘 기도하고 기다리는 메시아인데 그때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총칼에 총은 없었죠 그때 그 힘에 못 이겨서 무력의 힘에 못 이겨서 자기들이 즉 이스라엘 선민들이 이방인들을 짐승시급만도 하지 않는데 그런 이방인 로마 사람들 속박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 이 메시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여 그때는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든든하게 새겨질 것이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이분이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왕의 자리에 앉으시면 우리는 어디에 앉을 것입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12명 사이에 자리를 놓고 다투고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 용감하게도 양쪽에 앉게 해달라고 로비를 하고 그랬던 것이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회복될 것을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 선생님이 그냥 무참하게 십자가에 돌아가고 말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꿈이 산산조각 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랬는데 길지 않은 사흘 후에 이분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우리가 살아남을 잘못 봤을 리가 있나 이분이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제는 확실하게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 또 40일이라는 길지 않은 기간 동안 계시다가 얘들아 내가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가시는 건 가시는 걸 할지라도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승천 직전에 마지막 예수님께 진지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을 때에 예수님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내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가고 나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그러면 그 성령이 오실 때가 그때가 그때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땐가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병 이후에 기적을 베풀 때에 그런 줄 알고 임금을 삼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부활하에 나셨을 때에 그럴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어디 가시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성령께서 오실 때 그때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입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이 질문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그 시점에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무엇이었는가 무엇이었는가 를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무엇에다가 목표를 걸고 목을 달고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얘기해주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때와 기하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을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에요 하고 냉담한 반응을 보이신 거예요 즉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시점에서 그것이 너희의 최대 관심사가 되어선 안 된다 그것은 나의 최대 관심사가 아내야 그리고 그것은 성령이 오시는 이유가 아내야 그것이 너희의 최대 관심사냐 그렇다면 내가 나의 최대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얘기해주지 그리고 성령이 오시는 이유를 내가 얘기해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일할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온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것이 나의 최대의 관심사요 그리고 이것이 성령이 오시는 중요한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은 지상명령이다 해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해라 하는 말씀의 차원을 훨씬 넘어서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를 표명하고 있는 것인 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것이 바로 너희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돼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한 이 복음을 나누고 전하는 것이 너희의 최대 관심사가 돼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이것은 가장 기쁘고 복되고 위대한 사랑의 소식인데 이것은 사람들이 들어야 믿게 되는데 들으려면 누군가가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이 와서 혼자 하시는 것도 아니고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하시는 것도 아니고 너희가 이 일에 증인이 돼야 된다고 위임하시고 강조하시고 일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즉 전도하고 선교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위하여 살라고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사가 있습니다 단기 관심사 장기 관심사 다 있고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열심히 노력하며 여러분 그 길을 가고 계십니다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계속 그렇게 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노력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모든 기도하는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되기를 추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와 동시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다 예수님께서 유룩하신 이 복음 완성된 복음을 여러분이 계시는 곳에서부터 땅 끝까지 전하는 일에 여러분의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와 전도가 중요한 것을 모르는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오늘 본문에서 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이제 1절에서 3절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제자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시면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쭉 계신 것은 아니고 성경을 읽은 것을 보면 한 10번 내지 11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실 때마다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가르친 제목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가르치신 내용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제자들을 가르치신 그 주제는 뭘까요?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 설계하실 때에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느니라 그렇게 시작하셨죠 그 다음에는 수많은 천국 비율을 들려주시면서 천국이 어떤 것인가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하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은 성경에 비교적 자세하게 여러 군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포활하신 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신 내용들은 하나도 기록이 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책을 많이 쓰진 않았습니다만 책을 쓸 때에는 그냥 쓰는 것이 아니에요 전부 다 생각하고 구도를 잡고 제일 첫 번째 챕터가 나중에는 결국은 맨 나중에 책도로 갈 때도 있고 다 이렇게 구도를 정해서 어떤 건 중요하게 쓰고 어떤 건 간단히 넘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 같으면 제가 성경을 쓰는 사람이라면 또 성령님이 성경을 쓸지를 제가 생각할지라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가르치신 내용들을 다 먼저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여분이 있으면 거기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 관한 내용들을 가르치신 것을 기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 가르치신 내용들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겠어요 그건 한 자도 빠뜨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부활하신 후에 가르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내용들이 하나도 성령의 기록이 되어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들을 주제를 막론하고 전혀 기록이 되어있지 않은가 하고 보면 기록되어 있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1장 8절의 말씀 부활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에 확장에 관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에 관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반복하여 말씀하셨어요 오늘 1장 8절은 이미 보셨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그렇죠?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3절이에요 3절 3절밖에 안 돼요 마태복음은 1071절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여 부활하신 후에 가르친 내용은 이 1071절 마태복음 말씀 중에 3절밖에 안 들어있는 겁니까? 그런가 하면 이 주제는 또 나옵니다 마가오범 16장 15절 누가복음 24장 44에서 48절 요한복음 20장 21절 사도행전 1장 8절 다섯 번이나 반복돼서 나옵니다 5병 2여의 기적은 한 번 기적을 베푼 것을 내 성경 기자가 써서 성경에 네 번 나왔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지상명령의 말씀을 연구해 보면 각각 다른 때에 다른 장소에서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기록하고 또 기록한 거예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죠? 누가는 누가복음을 이미 기록했어요 그것을 데오빌로에게 보냈어요 데오빌로에게 내가 먼저 물을 쓴 글에는 시작하고 그때 특별히 누가복음은 다른 지상명령보다 더 길게 지상명령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고는 다시 데오빌로에게 쓰면서 다시 또 길게 또 이 지상명령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너무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데오빌로요 이거는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한 가지 주제밖에 기록을 안 한 거예요 부활하신 후에 가르치면 왜 그런가 하면 여러 개를 써놓으면 학자들이 싸우는 거예요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런데 딱 한 가지만 써놨기 때문에 혼돈의 여지가 없게 하기 위하여 한 가지만 써놓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이느냐 하결같으면 그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리시며 돌아가시오 부활하셔서 완성하신 이 복음 이것은 이제 전파되어야 되는 거예요 전달되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해야 되는가 하면 제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그 사명을 주면서 이것이 너무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열심히 그 삶을 살았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됐죠 그리고 바울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주님의 쓰임을 받았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로마서 전공이고 바울 전공이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해봤는데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22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처음에 예수님을 다메색 도상에서 만났을 때에 질문을 한 가지 합니다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 나타나셨잖아요 나는 내가 빛박하는 예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바울에게 접근을 했을 때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주여 무엇을 하리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여 무엇을 하리까 영어로 얘기하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주님께 선택권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기 삶의 진로와 방향과 목표와 인생관과 가치관에 관한 선택권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안한 일을 통해서 그에게 할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사 너로 하여금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 빛 가운데 다메슬도상에 나타나셔서 교회를 피파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주기는 사울에게 나타나신 그 이유는 내가 앞으로 나의 증인이 되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그렇게 해야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사도발뿐만 아니라 우리도 부르시는 것은 주님을 위한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 제자들을 만났을 때에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건 우리하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결과물을 낳을 것인지를 기대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만이 아니에요 그래가면 되는 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사람을 낳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낳고 있는가 안 낳고 있는가 사람을 낳고 노력을 하는가 안 하는가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가 잘 따라가고 있지 않은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우리 찬양하고 예배할 때 얼마나 감사해요 저도 진짜 감격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신 이유가 나와 있어요 열두 제자를 특별히 부르신 이유가 있고 그것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같은 거예요 거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이에 열두를 택하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시려고 열두를 택했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기만 하고 두 번째 또 보내서 전도도 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잘 하지 못한다면 등 안에 한다면 즉 우리가 와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성경을 읽고 이 모든 것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힘을 얻었으면 그 다음에는 이것을 가지고 나가서 또 전도도 하게 하시려고 부르신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주님 무릎 앞에 앉아만 있기만 하고 만일 이것을 나가서 또 전도도 하게 하는 것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충분하게 부합해 드리지 못하는 것인 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죠 무엇을 하려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까요? 무엇을 위해서 살까요? 무엇을 하려는 답할 일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바울은 그런 생각을 가졌고 그런 자세로 평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서 15절에도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다 강권이라는 말은 나를 꼼짝 못하게 붙잡아 맺나는 거예요 좋은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한 사람 예수가 모든 사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다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즉 여러분도 죽은 것이죠 영적으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으신 그 이유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죽었을 뿐만 아니라 살아난 우리가 즉 구원 받은 자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 그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저희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전하는 일을 사명으로 받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곧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선교사며 전도자며 목사였습니다 바울은 그랬으니까 그렇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최종교사 와서 전도하고 선교하라고 그러는데 선교사가 무슨 말 하겠어 그 말밖에 더 하겠어 그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안심하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절대로 전공이나 직업을 바꾸라고 얘기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 저같이 영국에 와가지고 같이 암노소에서 일하자고 지금 리크루팅하러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있는 전공, 가진 직업 그대로 가지고 거기서 주님을 섬길 방법을 연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있는 지역에 주님의 증인이 너무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그분들 거기다가 이렇게 여러분들 그 자리에 두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는 그냥 직장은 직장이고 공부는 공부고 그렇게 놔두고 그냥 계속 교회만 출석할 것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직업에 상관없이 여러분도 전도하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며 또 그렇게 살 수 있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풀타임으로는 못해도요 전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의사가 풀타임 일인데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나 의사도 출근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출근할 때 전도하면 되죠? 쉴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쉬는 날 나가서 전도하면 되죠? 짧게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전공을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있는 곳에서 어떻게 주님의 최대의 관심사를 나의 최대의 관심사로 하고 살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승천해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돌아온 모습은 누가 보면 24장의 기록을 하고 있어요 승천하고 돌아온 후에 그들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아니 전에는 이분들이 겁에 질려서 문을 안으로 잠그고 바를 바를 떨고 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는 큰 기쁨으로 왔고 골방에서 문을 잠그고 있었는데 이제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잡으려고 하는 외부 환경은 그대로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 속에 내가 이제 무엇을 위하여 살아갈 것인가 내가 누구를 위하여 살아갈 것인가 하는 데 대한 확실한 보안이 바로 섰기 때문에 이제 이분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되었고 큰 기쁨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이대로 이렇게 변화시켰는가 그것은 주님의 가장 중요한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이들이 비로소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나의 할 일이 무엇인지 이들이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좀 오래된 복음 찬송가인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정두영 교수님이 쓰신 사랑은 오래 참고 하는 찬송이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이거 아시는 분 있어요? 80년대 초에는 선풍적인 인기를 모았던 것이라 해가지고 81년에 저희가 결혼할 때 축가로 불렀던 그런 노래입니다 제가 한번 불러볼까요? 여러분 아시면 불러볼래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끝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쓰신 분이 정두영 교수님인데 이분은 지금 소천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젊은 나이에 미국 유니버스티브 캘리포니아 데이비스 음악 대학에 종신교수가 되었습니다 이분은 플루트와 지휘를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얼마나 나름대로 세상적으로 성공을 했을까요? 성공을 했죠 그래가지고 그분이 말하기를 당신이 하나 없이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수록 갈수록 삶에 만족이 없어서 술, 노름 이런 두루 깊숙이 빠져들었대요 부인께서 이혼을 요구하고 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는 때에 이웃 교회에서 신유집회가 있었대요 신유집회에 누가 오라고 초청을 하니까 이분이 그 아들이 골수암이여가지고 그 아들 때문에 아들을 데리고 할 방으로 해도 아들이 낫지 않으니까 그래도 거기 가서 기도를 받으면 나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 아들을 생각해서 같이 예배에 참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강사님이 갑자기 그분 보고 당신 예수 믿으라고 그러더래요 깜짝 놀랐는데 그 아들이 있다가 아빠 내 다리가 안 아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단위 벌쩍 올라가서 내가 예수 믿겠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답니다 지금 음악대학 교수죠 그러니까 교수하며 전도하며 나중에 어떤 분 얘기로는 총장이 그랬대요 당신이 교수를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고 둘 다 잘했는데 그래서 이분이 곧 그 후에 얼마 후에 사직하고 열심히 전도하다가 교회까지 개척을 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를 했는데 작곡을 했는데 그 교회에 나가자고 했던 그분 초청했던 분이 다시 와가지고 가정예배를 드렸대요 가정예배를 들으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읽는데 그 읽는 것을 이분이 들으면서 이분이 교회 절대 안 닫는 분이에요 아무것도 성경에서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이것을 탁 듣는데 온 몸에 전율이 흘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가정예배를 마치고 이제 간 이후에 다시 고린도전서 13장을 자기가 읽었는데 제가 지금 인용하는 겁니다 그분이 나온 책에서 인용하는 건데 마음속에서 노래가 나오는 대로 펜 가는 대로 한 15분 만에 이 노래를 완성했다 이날 이 곡을 속이 쓰기까지 나는 작곡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플루트를 불고 주의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사랑 노래는 이렇게 내 피와 땀이 들어간 나의 솜씨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잠깐 내 손을 빌리셨을 따름입니다 사랑 찬성은 결단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정 교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고 실천으로 옮겼을 때에 하나님은 활랍게 이분을 인도하시고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가 아무리 미국의 유수한 음악대학의 종신교수가 되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없었으면 그의 인생은 술과 노름과 이혼으로 어떻게 끝났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가진 기본 재질을 통해서 가장 유명한 찬성과 중의 하나를 작곡할 수 있도록 해 주셨고 작곡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분이 물론 음악에 대한 자질은 있은 분이지만 펜 가는 대로 썼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해요 저 위해서도 기도할 때도 주님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책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주님 주시는 영감과 통찰력으로 정말 15분 만에 이런 불후의 곡을 쓰는 것처럼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주님께 정말로 헌신되고 주님께서 정말 위에서 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에 여러분이 노력하는 그 시간 이상을 넘어서 좋은 성과와 훌륭한 일들을 여러분 가운데 이루시기를 추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한동대 총장님을 지내셨던 김연길 총장님은 어떻습니까? 그 스토리는 어떻습니까? 여기 한동대 출신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 나사 우주항공구 금속과장을 지내시는 당시 최고의 과학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몰랐던 분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미국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카이스트 교수를 거쳐서 한동대 총장이 되셨는데 19년 동안 재직하면서 한동대를 한국에서 세계적인 대학으로 세우질 않았습니까? 철저한 기독의 정신에 바탕을 주고 젊은이를 길러내는 그런 것이 이 한동대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는 누군가?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은 과학은 이 질문에 답을 못 준다는 거예요 분석만 할 뿐이지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여기에 대한 답은 성경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학교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분이 억울한 사정으로 감옥에 들어가서 53일을 계셨답니다 그런데 그 53일 동안에 그렇게 돈이 없던 한동대가 46억을 모금하게 되었대요 하루에 몸값이 8천만 원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교수님이 농담을 했대요 성장님 몇 달 더 계셔야 돈이 더 많이 모금이 되는 건데 그랬다고 즉 말하자면 이분은 나중에 창조과학회를 설립해서 과학자의 전문성과 예수 제자로서 얼마나 크게 쓰임을 받으신 분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이 쓰고 있는 전공 하나님께서 하나도 허비하지 않으시고 그걸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쓰셨겠어요? 다윗이 제주가 두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는 돌멩이 던지는 제주요 하나는 하프치는 제주였어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실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여러분 지금 주특기 있으시죠? 뭔가 주특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볼 때 아무것도 아니고 어디다 써먹을지 모르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신되면 그 작은 주특기를 가지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것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풍성히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여러분을 쓰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것을 아시고 믿으시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가치를 갖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는 너를 위해서 죽기까지 했는데 너는 뭘 하냐? 그렇게 많이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여러분을 강제로 이끌지 않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받으신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그 주님을 위해서 제 삶이 조금이라도 뭔가 해드릴 수 있다면 보답해 드릴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을 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 하나님은 매번에 쓰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의 GPS, 영적인 GPS를 맨날부터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작은 마음만 가져도 주님은 아세요 다윗에게 최대의 축복을 주신 다윗의 언약이 무엇인지 아세요? 너를 통하여 메시아가 나게 하리라 그리하여 너를 통하여 너의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제 이 언약을 주셨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다윗이 왕궁을 다 짓고 왕궁을 거닐다가 생각이 딱 들었어요 어 이거 안 되겠는데 큰일 났네 나는 이렇게 좋은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 교회는 어찌하여 들판 텐트 속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성전을 지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에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날 나단에게 얘기하셔서 다윗에게 얘기했어요 네가 나를 위하여 성전을 지으려고 그러느냐 천지가 다 내 것이기 때문에 성전이 꼭 필요한 것도 아니야 내가 한 번도 누구에게 성전 지어달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 그러나 네가 나를 위하여 성전을 지겠다고 하니 그 작은 생각을 가졌을 때 생각을 갖자마자 하나님이 보라 하신 거예요 내가 그것을 고맙게 여기고 기특하게 생각하느라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빚지신 분이 아니니까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는다면 나는 너를 위해서 집안을 지어주리라 너의 왕위가 대대로 끊어지지 않는 디나스티를 너에게 유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윗의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조용한 순간에 주님 나는 아무것도 제대로 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가끔 저를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주문해서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 지금 유럽 교회가 다 이렇게 됐는데 제가 와서 유럽 교회에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얼마를 해야 이것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작은 생각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애를 쓴다면 우리 하나님은 하늘의 영적인 GPS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읽으시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생각이라도 생각을 읽으시기 때문에 우리님은 그때부터 우리를 인도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사시겠어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사시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하나님께 가장 요긴하게 쓰임을 받으려면 주님의 관심사에다가 내 관심사를 맞춰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교수가 되어야 하고 의사가 되어야 하고 변호사가 되어야 하고 사부가가 되어야 하고 주부가 되어야 하고 전문인이 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남들이 볼 때 별로 알아주지 않는 삶을 혹 산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삶의 속에 그건 사람들이 보는 기준이고 사랑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뽑을 때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고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태반에 알아차리신다니까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 가운데서 여러분 주님을 섬길 일이 엄청나게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제가 주님께 헌신을 하면 다 놓치는 줄 알았어요 저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분 있어요? 주님께 헌신하면 다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제가 경영학과 출신인데 둘러서 단장돼 보니까요 설교만 하는 게 아니고 경영을 엄청나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다 도움이 됐어요 그런데 저를 보니까 제가 꼭 원숭이 같았어요 여러분 원숭이 잡을 때 어떻게 잡는지 아세요? 병에다가 땅콩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원숭이가 손을 딱 집어넣어가지고 땅콩을 딱 잡아요 빠져요? 안 빠져요? 주먹을 주니까 안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주먹을 뺄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해야 도망을 갈 수 있겠어요? 땅콩을 놓아야지 그런데 이 미련한 원숭이는 절대로 땅콩을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끙끙거리는 사이에 가서 딱 잡는 거예요 진짜 그게 원숭이 잡는 법이라니까요 요새는 더 잘 잡는 법도 있는지 몰라요 요새는 잡으면 안 되죠 동물보호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찮은 것을 하나 잡고 놓지 못하기 때문에 자유한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에게 짐을 키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겠어요? 누구를 위하여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되며 그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라고 확신하신다면 반드시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됩니다 자랑해야 됩니다 복음은 구원은 절대로 혼자 간직하고 즐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것이 가장 당신의 중요한 관심사예요 이것을 위하여 수소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부르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저도 되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1979년도에 1978년도에 선교사 헌신할 때에 저는 신학교 문턱에도 못 가봤고 어느 선교 집회에 참석했는데 강사 목사님이 일꾼이 부족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을 나중에 일어서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맨 앞줄에 앉아있다가 일어섰는데 어떤 마음으로 선지 아세요? 정확히 이런 마음으로 일어섰어요 주님 그렇게 일꾼이 없으시면 저라도 쓰세요 제가 그러고 일어섰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상도 못해본 것으로 이런 길들로 인도해 오신 것을 제가 보면서 제가 무슨 직위를 높은 걸 가져다거나 무슨 돈을 벌었다거나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제 삶을 돌아보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많은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이런 삶들을 걸어가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도전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찾고 있는 것이 뭔지는 모르지만 노시고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 붙잡고 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별난 삶으로 인도해 줄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할 수임받고 헌신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